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맞춤URL 선정하는 것을 알려드릴건데요. 맞춤URL은 유튜브를 찾을때 지저분한 주소가 생기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지저분한 주소가 생겨요. 그런데 도도파파의 막리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나만의 맞춤URL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구독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구요. 설후 최초 30일이 경과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필사진도 올려놓고 배너 이미지도 업로드를 완료한 이런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튜브에 맞춤URL 구글에서 선물을 해주는데요. 나만의 채널 이름을 갖게 되는거잖아요. 굉장히 의미있는 구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메일이 딱 왔을 때 이런식으로 채널 URL 신청하기 신청하기 해서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1년에 최대 3번까지 변경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자주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 채널 URL 신청하기로 가게 바로 링크로 가게 되면 요런식으로 채널 맞춤 설정 기본 정보에서 채널 URL 나오고 맞춤URL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마 요런식으로 되어 있을거구요. 이제 이 맞춤URL을 제가 한번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은 요런식으로 변경할 수 없게 나오는데 아마 한번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도도파파의 망리뷰 요런식으로 아마 될 것 같구요. 이제 추천 맞춤URL이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 도도파파의 망리뷰하고 도도파파의 망리뷰 뒤에 이제 공백 내가 원하는 숫자 같은 거를 적을 수 있게끔 요런식으로 두개를 추천을 해주더라구요. 근데 뭐 굳이 숫자를 넣을 필요 없이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점되지 않은 그런 맞춤URL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맞춤URL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여기 게시 요거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변경이 되더라구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구요. 일단 조건만 만족하면 바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저도 이게 100 넘은지는 유튜브 운영한지 몇 달 됐는데 구독자 수가 100 넘은지는 진짜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바꿨는데 아마도 뭐 저처럼 체험단을 진행하거나 또 나만의 멋진 이름을 갖고 싶으신 이런 식으로 갖고 싶으신 유튜버들은 이렇게 맞춤URL을 통해서 변경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하신 분이라면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 바로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건 이거구요. 별거 없는 정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